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T3 엔터테인먼트의 수요예측 결과가 발표됐죠.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간단히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기업 내용부터 수요예측 결과까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3 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리듬 댄스 게임인 오디션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오디션이라는 게임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제가 게임을 진짜 안 좋아하고 안하는 편인데 오디션은 대학교 때 한때 미쳐서 했었거든요. 왼쪽 아래의 그림처럼 화살표가 나오면 리듬에 맞춰서 화살표를 입력하시면 돼요. 오락실에서 했던 펌프처럼요. 그러면 나의 캐릭터가 동작에 맞춰서 완성적인 춤을 춥니다. 비교적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인기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현재는 클럽 오디션이라고 해서 모바일에서도 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느새 글로벌로 진출을 했더라고요. 총 37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요. 22년 상반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71만 명. 이 중에 신규 가입자 수는 약 13만 명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 가운데 신규 가입자 비율이 18.5%나 된다는 건데 이게 여정이 그렇게 인기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한때는 전세계 동시 접속자 수가 무려 130만 명 그리고 누적 가입자 7억 명에 달할 정도로 열기가 엄청났던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중국과 베트남, 태국 정도에서만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게임이 좀 이미 노후화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보면은 일본은 매출이 점점 줄어들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전혀 잡힌 게 없었네요. 아예 금지시킨 건지. 아무튼 그래도 중국에서 잡히는 매출 규모가 확실히 가장 크고요.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는 여전히 좀 인기가 식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요. 원히트 원더예요. 원히트 원더는 히트곡이 하나뿐인 반짝 가수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게임업계에서는 히트작이 하나인 게임회사를 말할 때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회사들이 있죠. 별도 기준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오디션 단일 매출 비중이 22년 상반기 기준으로 91.35%나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 게임, 단일 IP만 가지고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비중도 보시면 게임 부분의 매출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20년 60.5%에서 22년 반기 기준 45.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드론 사업 부분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갑자기 오디션 게임 회사라더니 드론은 뭐냐? T3 엔터의 종속 회사로는 한빛소프트와 한빛드론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한빛소프트는 T3 엔터의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역할을 하고요. 한빛드론은 전세계 드론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드론 제조사 DJI의 공식적인 딜러입니다. DJI를 통해 수입한 드론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AS,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고 있어요. 소비자용, 기업용, 농업용, 교육용 드론들을 다 유통해서 판매하고요. 드론 시장이 커지면서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이기는 하지만 이 종속 회사 한빛드론을 통해서 드론 덕을 좀 보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자, 그렇기는 하지만 T3 엔터의 정체성은 게임 회사란 말이죠. 앞으로 게임 쪽에서 성장이 더 가능할 것이냐를 생각하면 사실 물음표이기는 해요. 앞으로 메타버스 게임 쪽, AR이나 VR 게임을 개발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게임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는 소리거든요. 지금까지 개발했던 신규 게임들의 성과가 좋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오디션 하나에 매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일 IP로는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실적을 보면 지금까지는요. 오디션 게임의 서비스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또 재택근무도 확산이 되면서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어요. 영업이익은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 집행됨에 따라서 다소 출렁임이 있기는 했고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나 단기순이익률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성장률이 막 가파른 건 아니지만 상장을 추진하는 현재 시점에서의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간단히 볼게요. 유사 기업으로는 크래프톤, NC소프트, 웹젠, 미투온, 컴투스 등등 8개의 게임 업체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퍼는 16.89배가 나왔어요. 데브 시스터즈의 퍼가 혼자 38.61배로 굉장히 높기는 한데 다른 낮은 종목들의 숫자를 꽤 많이 편입을 시켜서 숫자가 꽤 많기 때문에 평균치는 적당히 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2년 상반기 연안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당평가가액을 계산했고요. 여기에 적용된 할인율이 대박이에요. 공모가 상단 기준 52.22% 굉장히 파격적으로 세일을 한 거죠. 게임주에 대한 심리가 그다지 좋지 않고 주가 흐름도 그렇고요. 또 오디션 단일 IP라는 단점도 있고 그래서 아예 공모가를 좀 싸게 가자 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번 공모를 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전략을 짠 거죠. 이 표는 제가 10월 28일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던 표인데요. T3 엔터의 공모가 기준 퍼는 7.58배 그렇다면 유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밸류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공모가 상단이 1700원이거든요. 1000원대라서 밸류에이션을 떠나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자 그럼 과연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이어서 볼까요? 경쟁률 1744.08 대 1을 기록합니다. 1586개 기관이 참여했어요. 요즘에 1000대 1 넘기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정도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았던 거죠. 보면 모델 솔루션, SBB테크, 뉴로메카보다도 높은 수치거든요. 최근 들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가격 분포표 볼게요. 밴드 상단 17,000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수령 기준으로 92.21%였네요. 거의 다죠? 건수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밴드 상단을 초과한 비율은 34.77%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가격 분포표상 기관들의 공모가에 대한 평가도 괜찮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기관들이 이렇게 배정을 받고 싶어하는 공모주의 경우에는 상단 이상을 써내지 않으면 배정을 못 받게 되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다들 우선 밴드 이상을 적어내고 보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밴드 상단 이상을 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참여 건수 기준 3.85%, 신청 수량 기준 4.03%를 기록했네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T3 엔터테인먼트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 이런 것까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의무보유 확약까지 걸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고 또 공모가 밸루에이션이 비싸지 않으면서 절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단기에 승부를 보려고 전략을 짠 기관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확약 비율은 매우 아쉽다.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도 공모가는 밴드 상단에 확정이 될 만했죠. 1,7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289억원, 시가총액은 약 1,115억원 규모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청약은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환불은 10일, 이틀 걸린다는 것도 요즘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상장은 11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단독주관이고요. 보면 우리사주조합의 10.29%나 배정이 됐거든요. 약 29.7억원 규모인데 직원 96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3천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규모거든요. 과연 미달 없이 다 소화될지가 궁금하네요.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31.58%고요. 기존 주조 비율이 8.33% 정도 존재해요. 공모주조의 비율이 훨씬 높기는 합니다. 아무튼 금액으로 총 계산하면 약 352억원 정도로 가벼운 편에 속하겠고요. 요즘은 진짜 가벼운 게 가장 최고죠. 그래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괜찮은 조건이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이 회사의 기존 주주 과연 누구인지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아마 소액 주주들인 것 같더라고요. 소액 주주들의 매수단가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38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참고하는 편인데요. 11월 4일의 현재가는 3,250원. 지금까지 중에서의 사상 최저가도 3,250원이더라고요. 근데 전체 기간의 매수 매도 효과를 살펴보면 2,000원 초반대도 있기는 하거든요. 뭐 2,200원, 2,400원 이렇게. 근데 공모가 1,700원 미만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공모가 부근에서 바로 던져버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출해될 수 있는 물량 중에는 전환 사체가 있는데요. 10억 원 규모를 2019년에 발행했고요. 보통 주로 전환할 때의 전환 가격은 1,575원. 이때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25만 3,968주입니다. 미리 전환된 게 있기 때문에 25만 3,968주만 남았어요. 보면 공모가 1,700원과 괴리율이 그리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25만 3,968주면 상장 주식 총수의 0.3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네요. 총 382만 주고요. 전량, 행사 기간이 도래한 상태이기는 해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5.82%에 해당하는 물량이고 상장 직후 바로 시장에 출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경쟁률 매우 높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상 밴드 상단 이상이 92.2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에 확정이 됐고요. 1,700원, 밸류에이션도 그냥 적당한 편이고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매우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4.03%, 아쉬울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대충 이해는 가고요. 상장일에 유통가능한 물량은 31.58%, 기존 주주의 비율은 8.33% 존재하고요. 유통가능 규백은 352억원, 300억원대라는 게 장점이죠. 추가적으로 전환사채와 스톡옵션 물량이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건이 좀 비슷했던 공모주들의 사례를 통해서 기대 수익을 대충이라도 감을 잡아볼까요? 유통가능 금액이 300억원대고 시가총액은 1000억원 언제로였던 최근의 가벼운 종목들을 우선 데려와 봤습니다. 저스템, 산돌, 샤페론, 알피바이오 정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가기준 30% 이상 오르기는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T3 엔터가 경쟁률이 가장 높고 가격이 다른 것들과 비교가 안 되게 좀 저렴하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이 싸다는 거 이게 상장일 성과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선은 보면서 최소 30% 이상은 올라주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며 이번에는 경쟁률이 높고 확약 비율은 반대로 낮았던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뉴로메카, OSP, 이노룰스, 모델솔루션 정도가 있었어요.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 뉴로메카는 오늘 최고가 기준 61% 찍었고요. OSP는 43%. 이노룰스와 모델솔루션은 상장일이 겹쳐서 서로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노룰스 36%, 모델솔루션은 29%를 찍었습니다. T3 엔터테인먼트도 현재로서는 TFE와 상장일이 겹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가만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TFE의 수요예측 결과가 현저히 안 좋다면 수급은 T3 쪽으로 다 몰릴 거고요. 네, 이번에는 T3의 이론적인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상반기 연안산 순이익에 유사기업들의 평균 펄을 적용하겠습니다. 유사기업들의 펄을 계산할 때 오늘 그냥 제가 이걸 작성하는 시점에서의 시가초객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 봐주세요. 어쨌든 계산을 하면 주당평가가액은 3,716원으로 공모값 1,700원 대비 2배 이상으로 산출이 됩니다. 기대체를 좀 높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3,250원 수준이잖아요. 이게 적정 가치를 나타낸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지만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아, 이 정도까지는 오를 수가 있겠구나 라고요. 그래서 T3엔터 밸류에이션 같은 것을 떠나서 1,700원으로 매우 저렴하고 장외 가격이 또 3,200원 이상이기 때문에 더블 가까이 오를 가능성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근데 동시상장이라는 변수 그리고 최근 신규상장주에 대한 부진한 매수세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기대치는 기본적으로 낮춰 잡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배정 물량 볼게요. 균등 물량이 212만 5천 주거든요. 청약 건수, 요즘에 막 괜찮은 종목에도 20만 건이 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20만 건으로 잡으면 균등 배정 수량은 약 10주 또는 11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약 한도는 널널해요. 미래에셋은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우대등급에 해당을 하고요. 42만 5천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근데 최소 청약 수량이 100주라는 거 기억 꼭 하세요. 8만 5천 원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예산 경쟁률 계산해 보고요. 기대 수익 계산해 보고 마칠게요. 가장 최근에 비교적 괜찮았던 뉴로메카에는 총 3.75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됐었죠. 환불까지 4일이나 걸린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조금 더 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환불까지 2일이 걸리니까 그때보다는 증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요. 청약 한도도 매우 높은 편이라서 하는 김에 비례까지 최대한 청약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SBB테크와 탑머티리얼, OSP는 일정이 겹쳤었고요. 3개 다 증거금을 합하면 약 6.9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모델 솔루션은 이노를 수와 겹쳤고 2개의 증거금을 합하면 6.5조 원 정도. 그래서 현재 시장에 공모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T3엔터는 유비온, TFE와 일정이 겹쳤는데 유비온은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서 관심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TFE는 요즘에 성과가 좀 좋지 않은 반도체 쪽이기도 하고 공모가가 좀 별로기는 한데 유통가는 금액이 200억 원대라서 수요 예측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T3와 TFE로 자금이 좀 나뉘겠죠. 이런 저런 것 감안을 하면 T3엔터에는 약 5조 원에서 5.5조 원 정도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봤습니다. 우선 5.5조 원 기준으로 경쟁률을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 3045대 1로 계산되거든요. 이때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3천 주를 청약하면 거의 안전하겠죠. 청약 증거금 255만 원 필요합니다. 1일차 마감 데이터를 보고 다시 수정을 할게요. 기대 수익은 약 1억 원 9,775만 원으로 11만 5천 주를 청약했을 때를 예로 들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균등은 11주를 받는다고 치고요. 비례는 38주를 받는다면 배정 금액은 8만 3천 3백 원이 됩니다. 상장일에 40%까지 오른다면 3만 3천 3백 20원 기대 수익이 60% 오른다면 4만 9천 9백 80원 100% 더블을 찍어준다면 8만 3천 3백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파킹 통장에 그대로 둔다면 3.8% 파킹 이자의 경우 2일치 이자는 약 17,219원 3.55% 파킹의 경우에는 2일치 이자가 약 16,086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큐온 저축은행의 4% 파킹을 쓰는 분들은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비례까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왠지 상장일에 좀 가볍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균등만 참여해서는요. 10주 또는 11주를 배정을 받는다면 40%밖에 안 오르는 경우 6,800원 수수료 2,000원까지 내야 된다고 해도 조금은 더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이상 올라주면 더 좋은 거고요. 네 우선 요렇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월요일에 유비온과 TFE의 수요예측 결과까지 나오면 확인을 하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조금 해볼 만할 것 같아서 설레기는 하네요.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